윤석열은 과연 뒷배가 누구냐. 이건 너무나 다 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냥 자기가 내가 뒷배다 이러면서 나서는 경우가 너무너무 이례적이지만 기사 보세요. 연합뉴스에도 지금 이 기사가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어요. 10시 37분 기사인데 한번 보실까요. 주호영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즉각 경질 요구. 완전히 그냥 똥줄이 탄다. 이제는 빤스벗고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대놓고. 문 대통령님 저희가 뒷배입니다. 절대로 추미애를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저희 식구가 다 죽어요. 이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얘네들 이러지 않았거든요. 원래 전략가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몰래 몰래 진행하다가 결정적일 때 한 방씩 터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수세에 몰릴 때도 한 방에 뒤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작전들을 찾던 놈들이 얘네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있어요. 대통령 저 사정 사정 추미애 좀 잘라주세요. 물론 추미애를 잘라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까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주호영이 서울시장 드릴게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떤 기사가 또 나왔는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기사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공수처를 받겠다. 공수처를 받을 테니까 너희는 특검을 받아라. 우리가 공수처를 받을 테니 너희는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주호영이 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상황이에요. 어제까지의 상황. 그런데 오늘 아침의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는 얘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받아주세요. 이거는 협상을 해보자. 서로가 협상을 해보자 이 정도의 얘기예요. 서로가 협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상하느냐. 지금 바로 공수처를 통과시켜줄 테니까 이 사건은 공수처에 제발 넘기지 마. 특검으로 좀 해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검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특검법 만들어야죠. 그렇죠. 특검법 만들 때 얼마든지 딴지 놓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딴지 놓다가 나중에 특검을 갖다 선정하고 이럴 때도 딴지 놓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한정 없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내세우는 논리라고 하는 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소리죠. 공수처는요. 지금 공수처장 임명만 하면 한 달 안에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잡수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시간을 끌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법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야. 법을 공수처 통과시켜줄게. 대신 공수처 1호로 바로 이 사건을 다루지만 말하다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버틴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겠다. 보궐선거까지는 어떻게 가보겠다. 이런 꼼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덧바스까지 벗었어. 그게 뭐냐. 추미애를 경제시켜달라. 이 얘기는 좋아.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용인할게. 용인할 테니 제발 제발 이거 이 정도에서 좀 덮자. 공수처로 제발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수처 법안 이거 맛만 먹으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 정도인데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빡세게 밀어붙여야 될 게 이거예요. 공수처 지금 당장 해봐. 검찰은 어떻게 믿겠어. 지금 이걸 검찰들이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도 암험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걸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냐. 공수처로 가자. 지금 당장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시켜라. 175석을 왜 줬느냐. 이러면서 압력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그런 위원을 추천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중에서 정의당 마음에 안 들지만 정의당 빨리 추천해봐.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빨리 추천해봐.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빨리 끝내버려. 그래서 공수처를 연내에 딱 시작하면서 그때 검사들 여태까지 수사했니?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에서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검사들한테 우리가 자료 넘겨라 그러면 넘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주호영이. 그리고 국민의 짐이.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갈 때 유일한 걸림돌이 뭐느냐. 국민의 짐이 아니에요. 유일한 걸림돌은 중도층의 표심인 거죠. 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조중동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를 갖다가 독재를 하고 있다. 의회 독재다. 이걸 갖다 또 이렇게 날치기를 하느냐. 단독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지 리을 잉 비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밀어붙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명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주호영은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야, 협조할게. 협조할 테니까. 그래, 추미애 빨리 빨리 내려보내줘. 서울시장 나오라고 해. 여기까지 거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거에 넘어가는 순간 또다시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뚜벅뚜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바로 3일 동안 감찰했고 감찰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은 실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항명을 해서 직무 정지를 당할 것인가. 그래서 질질 끌려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질질 끌려 내려온다. 1번. 옷을 벗는다. 2번. 과연 어떤 것이 윤석열의 선택일까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선택일까요? 1번, 피터팬님. 김성리 1번, 하얀파두 2번, 2호국 2번. 그렇지만 1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번이.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은 반드시 후배 검사들에게 의해서 심지어는 체포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수사권 조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뜯겨나가게 만든. 그래서 검찰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든. 그냥 검찰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검찰총장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이 수사가 일단 첫 단추가 되고요. 이 첫 단추가 사실 검찰의 손으로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까지 인기해요. 내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공수처가 마무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옷을 벗고 멋있게 내려오면서 너희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이런 짓 하면 오히려 꼬여요. 오히려 꼬입니다. 그거 갖고 또 얼마든지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미심장한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까지도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실망을 시키지 않죠. 12시 16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이 기사. 보세요. 나 이 기사 나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한 것들이 고스란히 맞았던 것 중에 하나. 법세련이 또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윤석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수사가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가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밀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만약에 자기가 떳떳하다면 자기가 정말 아무래도 아무런 그런 문제들과 걸려있지 않다면 지금이 내려올 적기예요. 지금이. 지금이 옷볶을 적기입니다. 옷을 벗고 내려오면서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 다당하고 의연하게 우리 후배들아 나를 믿고 얼마든지 수사를 해라. 그렇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나를 쫓아낸 이런 잘못된 권력과 나는 이제부터 투장하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치 선언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질 못해요. 왜? 떳떳하지 않으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내려오는 순간 그냥 쇄고랑 찰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는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도의 일정한 혐의들이 특정이 되었다고 중간 발표를 할 때쯤 공수처가 그걸 받아서 마지막 수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공수처를 발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공수처 관련 법안들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빨리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호영의 뻘짓거리 주호영의 저 사실상 항복선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협의할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협의는 하는 척만 하세요. 그냥 원내대표 보내서 그리고 또 있잖아요. 간사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하는 척만 하고 간절히 바라건대 공수처를 통해서 마무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퇴새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으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으로 오세요. 요즘 진짜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사랑받는 성류 100% 과체주스 이 성류가 여자들한테 좋다는 건 뭐 알려져 있죠. 중년 이상의 남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이게 원액 그대로예요. 그래서 원액 그대로를 약처럼 30ml 정도 한 번에 30ml 정도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물이나 탄산수에 그 30ml을 타 30ml 정도 이렇게 타면 그냥 너무 맛있는 그냥 성류 주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도가 무려 15브릭스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성류만 3kg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3kg 그러니 성류가 보통 하나 딱 들었을 때 그게 뭐 한 3,400g 되잖아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류가 3kg가 그냥 쑥 농축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세상에. 이거 한 병이 원래 3만 5천 원짜리인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2만 원이 안 돼요. 한 범인 줄 아세요. 한 범인 줄 아세요. 이거 한 범인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